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더탄 북극성 일용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 전략무기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위하는 중장거리 전략무기시험 발사에 도착했습니다. 경위하는 중장거리 전략무기시험 발사에 도착했습니다. 경위하는 중장거리 전략무기시험에 도착했습니다. 경위하는 중장거리 전략무기시험 발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선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략참수함 단독한 수중시험 발사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단독탄으로 개발할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조직과 지휘, 협동품 보장사업을 짜고들어 대차생자 동지께서는 먼덩이 토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기의 시동 특성을 확증하였으며 능동구간 실력고체 로켓 발동기회로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청 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핵탄두탄 북극성 이용시험 발사에 참가한 국밥 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를 옹호하고 우리 혁명을 본 과정을 진두지휘하시던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